박선생이 자꾸 날더러 회장님 회장님 하니까 박선생 친구들이 날던 아이들고 올드한 사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 오빠라고 불러주면 좀 어디가 덧나요? 아니 회장님도 저한테 박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동안 계속 회장님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아무래도 안되겠어요 꼭 결혼하는데 계속 회장님 박선생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호칭을 바꾸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회장님 박선생 부르면 딱밤 한 대씩 맡기 어때요? 좋아요 그렇게 해요 회장님 진짜 때리는 거예요? 우리 때리기로 했잖아요 박선생 비지개 없기 그래요 어디 한번 해봅시다 회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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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박선생 브레이크 브레이크 회장님 아 아 아! 아! 저... 회장님이랑 결혼 안 할래요! 박 선생, 미안해요. 내가 잠깐 정신이 돌았었나 봐요. 박 선생 확 표현해? 박 선생, 우리 그냥 맛있는 거 먹고! 박 선생, 박 선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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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렇다고 이렇게 가버리냐? 뭐? 결혼을 안 해? 아니,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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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